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 전격 사입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조선의 단독기사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다음주나 다다음주나 조만간 감독이 정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전력강화위원회를 끝난 다음에 정혜성 위원장이 외국인 감독들의 면접까지 봤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정혜성 위원장이 이번주 초부터 최종협상자를 찾기 위해서 외국인 후보와 화상면접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까지 봐놓고 갑자기 돌연 사임을 한다는 결정을 했다. 물론 이제 아직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다는 뜻을 전했고 축구협회는 정혜성 위원장의 뜻을 수용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못하겠다 라고 일단은 한 상태고 다른 기사도 보면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표를 아직은 수리하지 않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로 정혜성 위원장이 이 감독을 선임하는 바로 코앞에 두고 사임을 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책임감이 좀 없는 행동이다. 그래도 최소한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본인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이끌면서 감독 선임을 했잖아요. 심지어 한 번 실패했고 두 번째 기회를 가진 거였는데 두 번째 기회도 본인이 결국에는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매우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감독이 선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을 내려놓으려고 이미 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김도훈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KBS 단독 보도로 사령탑 제의를 분명히 나는 거절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월 A매치 2연전이 끝나고 협회 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축구협회에 거절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 임시 감독 기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휴식을 취할 계획 이라고 KBS 인터뷰에서 김도훈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계속 거절 의사를 내비쳤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12명 명단이 정해졌을 때 그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는데 명단에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응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감독이 포함이 된다면 최종 후보에 김도훈 감독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도훈 감독이 직접 오늘 이야기를 한 거죠. 협회 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축구협회에 거절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국내파로 가는 흐름이 아니다. 외국인 감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파로 낙점을 한 다음에 가는 흐름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거절 의사, 김도훈 감독도 거절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 국내파 감독으로 선임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내부에서도 외국인 감독을 대부분 일단은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파 감독을 선호하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죠. 그 의견이 누구냐. 정혜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혜성 위원장과 어쨌든 뜻이 맞는 몇몇 위원이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왜 당연하냐. 뭐 이거는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월 달에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했던 이야기. K리그 등 현직 감독들도 뽑을 계획이 있냐. 국내에서 쉬고 계신 감독들은 물론 현직에서 일하는 감독도 모두 열어놓고 상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보세요. 국내 감독, 외국 감독도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어떠냐. 국내 감독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 감독 리스트를 추리는 과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가 3월 A매치가 바로 앞둔 상황이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잖아요. 너무 짧아서 이거 감독을 외국인 감독은 파악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국내 감독으로 결정할 경우 감독의 스타일을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내 감독을 이제 결정을 하면 쉬고 있는 감독이라도 국내 선수들에 대한 파악은 빠르게 될 것이다. 애초에 국내 감독에 대한 의사를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3월 달에 결국에는 임시 감독을 황선홍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이 국내 감독으로 가려고 했는데 축구팬들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K리그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K리그 감독을 하려고 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조급하게 국내 감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임시 감독으로 하고자 이제 결정을 하고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누가 봐도 국내 감독을 밀고 있는 사람은 정혜성 위원장이죠. 그리고 제시마 씨 감독이 잘 안 된 다음에 황선홍 감독이 파리올림픽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정혜성 위원장이 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황선홍 감독의 내정설은 말도 안 된다. 다만 황선홍 감독이 후보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는 국내 감독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봤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을 갔다면 황선홍 감독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3월 달에 전력강압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감독도 포함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시즌 도중에 소속팀이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게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국가대표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명예로운 일이다. 그래서 시즌 도중에 국내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소속팀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이야기해보겠다. 누가 봐도 이런 흐름을 보면 국내 감독을 밀고 있었던 사람은 정혜성 위원장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18일 열린 9차 회의에서 12명의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고 3일 뒤에는 1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4명의 후보가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의 우선순위를 두고 난상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상토론 자체가 국내파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정혜성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향력이라든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이 정혜성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외국인 감독 후보군과 일단 면접을 했고 모든 후보에 대한 평가를 마쳤는데 돌연사의를 표했다. 그래서 최종 후보군을 두고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축구계 안팎에서 돌고 있다. 이 미묘한 갈등이 제가 알기로는 3월 달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지금 상황도 있었냐면 국내파의 코치진을 먼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놓고 외국인 감독이 오면 그 코치진을 붙여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감독이 결정이 안 됐는데 국내 코치진이 먼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추리는 중에 이 외국인 감독이 오면 코치진이 이미 정해진 멤버로 가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 아예 이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서 제외한 그런 후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몽규 회장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미묘하게 축구협회 내부에서 대립각이 조금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지금 상황을 보면 때마침 김도훈 감독도 거절을 그냥 공식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갈등이 결국에는 국내파를 선호하는 쪽과 외국인을 선호하는 쪽에 이런 이제 대립이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국내파 감독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홍명보 감독은 안 한다 그러고 김도훈 감독도 공식적으로 오늘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해성 위원장의 이런 이제 영향력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정해성 위원장이 사퇴를 해도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미 함께 후보들을 검토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해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이임생 이사가 물려받아서 어차피 같이 검토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축구협회의 일처리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길래 이렇게 무능하게 움직이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감독 후보를 정해놓고 면접도 봤어요. 면접을 봐놓고 갈등 때문에 못 뽑겠다 나가겠다. 이거는 본인의 이제 위치에 대한 전력강화위원장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축구협회가 정해성 위원장에 대한 이런 행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도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과연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정해성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과연 맞는 거냐.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되게 운이 좋거든요. 일을 못하는데 손흥민이 나왔어요. 일을 못하는데 이강인이 나왔어요. 김민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데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스폰서도 많이 붙어. 티켓도 많이 팔려. 인기는 많아져.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조추첨을 했는데 쉬운 조가 걸려. 그리고 스쿼드도 역대급이야. 너무 운이 좋거든요. 선수들의 실력, 선수들의 위상, 선수들의 인기 등등등. 너무 지금 좋은데 축구협회가 일을 못해서 이 상황을 살리지 못한다.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축구협회가 아시안컵 때 훈련장이 없어서 선수들이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라운드에서 볼을 차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무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여자 국가대표팀 콜린벨 감독도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했죠. 근데 이것도 여자 국가대표팀은 7월 달에 A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이 이제 없으니까 A매치 잡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 감독과 상호 해지를 했는데 감독이 없으니까 A매치를 잡지 말재. 그래서 지소연 선수도 이거는 쪽팔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프로세스로는 사실은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이 더딜 예정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는 좋아지는데 축구협회가 일을 못하니까 너무 할 정도로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임생 위원장이 이 명단을 가지고 국내파 감독들이 뭐 거부를 했으면 외국인 감독들을 또 이제 뭐 할 거잖아요. 면접도 하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추가된 4명의 감독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지난번에 그 12명 안에서 선임이 돼요. 그러면 누가 되든 엄청 칭찬받을 만한 인물은 없어요. 그때 아모린 감독 빼고 이럴 거면은 귀네슈, 이럴 거면은 르나르, 이럴 거면은 제시마 씨를 더 이제 연봉을 올려주면서 붙잡던가. 왜 이제 와서 지금 4개월 동안 감독 없이 있다가 왜 이 감독을 데려온 거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만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만약에 안 하고 감독을 누구를 뽑든 지금 욕먹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정혜성 위원장도 당연히 본인도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협상 권한도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도 어쨌든 정혜성 위원장이거든요. 르나르 거만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등등등. 그렇게 이제 제외한 후보들이 본인이 있잖아요. 귀네슈. 결국에는 후보군에 포함을 했지만 귀네슈 감독은 어차피 제시마 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시마 씨, 카사스. 두 명 정도만 이제 최종 후보로 해놓고 귀네슈는 3번 후보였지만 연락도 안 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결국 왜 만들어졌냐. 클린스만 감독부터 시작이죠. 스노우볼이 구른 거잖아요. 벤투 감독 이후에 클린스만을 선임했고 클린스만 선임할 때 비판 많았죠. 클린스만 감독은 조금만 축구를 봤던 사람도 아 클린스만은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감독이었어요. 그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고 연봉이 높았고 결국에는 안 좋았고 제대로 된 파악도 안 하고 선임을 했더니 클린스만 감독의 업무 방식이라든가 전술적인 능력이라든가 너무 미달이었고 그래서 경지를 했고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이 크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 때문에 제시마 씨 놓치고 그래서 연봉 때문에 어떤 감독은 못하겠다. 연봉의 상한 선이 있어서 우리 수준에 맞는 감독을 못 데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감독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다 축구협회의 무능한 굴레에 다 있는 지금 상황인 거다. 그 12명의 명단을 일단 보면 국내파 감독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모림. 말도 안 되는 이름이죠. 펠릭스 바스. 에카도르에서 지금 코파 아메리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름이죠. 이미 2명 없어졌죠. 그리고 카사스와 아놀드. 이 두 사람도 지금 팀이 있어요. 팀이 일단 있고 이라크는 우리랑 같은 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들도 지난번에 카사스를 데려오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에서 너무 반발이 심해서 우리와 이라크 축구협회와의 관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카사스 감독은 포기. 그걸 생각하면 카사스와 아놀드도 이게 소속팀이 있는 사람들인데 당장 이 3차 예선을 앞둔 사람들인데 이렇게 넣는 게 맞냐라는 생각. 그리고 놀랍게도 펠릭스 바스처럼 현재 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감독이 있습니다. 명단에. 그리고 이제 다른 명단을 또 보면 이름을 봤을 때 뭐 능력의 의문이 있는 그런 감독들도 있어요. 이 12명의 명단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현실적인 명단도 있는데 아니 이게 데려오지 못할 만한 그런 이름도 섞여 있고 소속팀에서 몇 경기 하지 않은 사람이 이름도 섞여 있고 막 이래요. 12명의 명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단을 짠 것도 이런 뭔가 협상 과정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단을 과연 짠 거냐 이게 그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